엑소 이영 이영 흠 흠 흠 흠 흠 흠 연진은 이세나 제일 귀여워 귀여워 이세나 제일 귀여운 사람 내가 순위 매겨 볼께 응 1번 찬이 형 나?? 갑자기 찬이 형이 귀여우면 엄청 귀엽지 그치 1번 찬이 형 2번 이노형, 3번 창빈이, 4번 현진이 나이 순 아니야? 제1이라 왜 이거?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갑자기 이러고 있대, 저쪽에서 다른 소리 들으자, 나 공기 엄청 많이 나오면 겁나 무섭다 왜 데이터가 안되니? 왜 데이터가 안되는 거야? 왜 데이터가 안될까? 왜 데이터가 안될까? 왜 데이터가 안될까? 데이터가 안될까? 데이터가 안될까? 데이터가 안될까? 리누이 너무 좋아 뭐해? tic My 지금 전화 해달라고 해요 지금? 지금요? 예스, 지금 예, 알았어요 너 뭐하냐? 야, 뭐야? 뭐하냐? 나 린이 형이랑 같이 있었어 형, 엄마 나 촬영 중이에요 형, 엄마 나 촬영 중이에요 아, 오늘 전화 왔어? 알았어요 엄마! 진짜 열심히 해야 해 형, 엄마 형, 엄마 형, 엄마 형, 엄마 미쳤어? 야, 엄마는 전화하는데 그걸 왜 뺏어 가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야, 엄마는 뭐하냐? 야, 엄마는 뭐하냐? 이 자식아 야, 이거 야간친구 아니야 야, 이 자식아 엄마야 아니, 봉순이